이다혜씨는 민폐언연이라는 별명이 말해주듯이 시청자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어느덧 파티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파티가 열리는 것은 한류두 패셔니스타들이 자주 찾는다는 한 브랜드 매장이었는데요 이다혜씨가 도착하자 맞아 주변의 시선들이 일제히 이다혜씨에게 쏟았습니다 이다혜씨의 미모는 미국에서도 질가를 발휘했는데요 외국 남성분들이 아주 그냥 넋둘 놓고 쳐다봤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이다혜씨의 모습에 제가 다 자랑스러워졌습니다 또 이날 행사에는 이다혜씨를 비롯해 미국 유명 배우들과 할리우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렛츠 인조이 파티 이다혜씨가 무척 즐거워 보이죠? 귀엽고 화려한 소품들로 꾸며진 파티장은 파티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저희 섹션TV 카메라도 즐겁게 맞이해주었습니다 네 즐겁죠? 스피브는 카메라를 향해 정중히 인사를 하는데요 아예 멋있습니다 제가 구경하고 있는 사이 이다혜씨는 워너브라더스 관계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파티장 안에서도 한국에서 온 미녀 이다혜씨에 대한 관심은 끊이질 않았는데요 외국 미녀들 사이에서도 단연 눈에 띄죠 제시카 론딘스도 참석해 이다혜씨와 파티를 즐겼는데요 이석션TV에서 제시카 랜즈 이다혜씨는 오늘 느낌이 어떨까요? 너무 아름다워요 이다혜씨는 이쁜 것 같아요 이다혜씨는 이쁜 것 같아요 예, 싸우지 마십시오 두 분 다 이뻐요 오랜만에 저도 파티를 한 번 마음껏 즐겼습니다 예, 예 1, 2, 3, GO 라라라라라라라 아, 외국 라라라라 아우, 정말 환상적인 파티가 안되었나 싶습니다 혹시 아, 이런 파티 오늘 홀로에 혼자 왔는데 다음에 이런 분하고 한 번 오고 싶다 제가 이상형으로 뽑은 다니엘이 씨 다니엘이 씨랑 다음에 한국도 돌아가서 또 봐야죠 섹션TV에 나오면요 저의 할아버지가 되게 유명해진 줄 알거든요 할아버지를 위해서 자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, 저 섹션TV 나왔어요 유명해요 다시 한번 가보시죠 고맙습니다 가사 가사